아 뭐 일단 안정환 해설위원과 이용표 해설위원이 얘기한 컨텐츠 얘기를 봤는데요. 저 역시도 딱 이 확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50%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가장 큰 것은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언제나 이견이 일어났었고 그 이견을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얼마나 우리 팀이 남은 이간 준비를 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에요.